안녕하세요! 저는 바람들이랑 같이 먹었네요 소스는~? 아, 참깨도 맛있는데 다음은 하이로 뼈가 carne 먹어야만 먹었어요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요 상큼하고 함께 먹으러 가요 한 번 먹으면 더 맛있네요 너무 맛있었어요 국물이 정말 맛있어요 국물이 너무 맛있었어요 이게 무슨 맛이에요? 국물이 정말 맛있어요 국물이 아주 맛있어요 국물이 정말 맛있어요 마카롱 젤리 초콜릿 오징어 계란 야무침 아.. 짭짤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